상반기 서울아파트 전세계약 2만여 건 역전세 평균 1억 정도 내줬다는 거죠, 세입자한테. 그래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역전세가 심해져서 역전소를 인해서 집값이 좀 떨어질 거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서는 역전세가 굉장히 심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 댓글에 하반기 전세난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역전세난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이런 내용을 갖고 왔는데 지금 일단은 제 생각은 하반기에 역전세난은 그렇게 미비할 거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찻장 속의 태풍이라고 이미 많이 얘기가 되고 우려하고 이런 것들은 현실에 반영이 잘 안 되더라. 오히려 아무런 대체가 없을 때 갑자기 펑 터지는 게 오히려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지 미래 예측에서 하반기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했는데 사실 그게 현실화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또 사람들이 대비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추경호 개정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역전세 대비해서 DSR을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지난 시간에 프레임티비에서 DSR, LTV 있는데 왜 굳이 DSR이 막냐 대출 좀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 영상 나온 그날 바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송을 보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안 보시겠죠? 저희 같은 쩌리 방송은. 전혀 전혀 전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완화가 되고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전세 가격이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바닥치고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역전세난은 저는 안 일어날 거다 연말에 대해서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많이 대비를 하고 있고 물론 일부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소수 몇 분이 계실 수는 그런 분이 힘들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역전세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걸로 인해서 집값이 다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에 왜냐하면 2년 전, 4년 전을 생각해보면 전세를 상당히 좀 높게 잡아서 저희가 맞췄었기 때문에 일단 연말이 굉장히 고비다. 그래서 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행히 또 대출 완화가 좀 어느 정도 됐을 그 전보다는 좀 됐고요. 추가로 지금 또 DSR 완화를 더 해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현명하게 또 그렇게 좀 그리고 여차하면 또 이거를 역전세 때문에 또 팔려고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또 미리 파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팔아서 좀 현금을 좀 쟁겨놓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역전세를 막으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미리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안 팔리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금매로 인해서 팔리는 분위기 때문에 또 여차하면 또 처분을 해서 역전세를 막으려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역전세가 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블랙홀 서울. 서울로 다 몰린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기사인데 제가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이 조정 지역에서 대거 해제가 되면 그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가 되는 부분도 있고 세율적으로 유리하고 대출도 좀 완화가 되고 청약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지방에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많이 몰려들 거라고 제가 예측을 후레인TV에서 예측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 후레인TV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실제로도 그런 게 이제 기사화 되고 있고 이제 서울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더 격차가 지방이랑 좀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그래서 지방에 대해서 지방을 투자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 같으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방은 언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정부 정책적으로 지방에 대해서 약간 좀 완화 체계를 했나 지방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 매수 신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좀 살리기 왜냐하면 이게 계속 벌어지는 걸 정부에서도 바라지는 않을 거잖아요. 서울 수도권 쏠림 명상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에서 지방 살리기 대책들을 하나씩 내놓을 거예요. 그런 대책들이 나오기 나서 지방이 움직이시는 것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는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유심히 보시고 내가 지방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매수 시점을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인데 중국인은 아시다시피 토지를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부동산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같은 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빌려 쓴다는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장기간 빌려 쓴다는 개념이고 소유권이 완전히 소유가 되는 건 아니고 또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한국의 땅을 아파트도 그 대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되면 될수록 이런 추세는 더 지속될 거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얘기할 거지만 인구가 줄어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사람들은 더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구 유입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해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점점 커지고 또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외국 시장들도 왜냐하면 글로벌화 시대가 되면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주시장도 외국인의 개방이 됐듯이 부동산 시장도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또 이렇게 특히 중국인들이 저는 우리나라 아파트에 사는 건 저희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사실은. 집값이 오르고 안 오르고 떠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국 사람들이 또 한국 부동산을 사야 되지 않겠냐. 그런 한편으로는 우리 거 우리가 시키자. 이거는 좀 그래도 글로벌 시대에 안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세국 정책.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대출이 역차별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샀을 때는 대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국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완을 해서 공평, 최소한 공평한 경쟁선에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이제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뭐 어디 시골 안동이나 어디 지방을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제 서울이나 강남. 서울이나 뭐 핵심지. 그렇죠. 위주로 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또 여러 저도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었잖아요. 나름 다녔었는데 우리나라 신도시 같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 신도시 같은 데가 없고 뭐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또 서양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유럽 같은 데 다 옛날 도시들이거든요. 옛날. 그런데 그게 꼭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해 보면 그게 막 진짜 100년, 200년 된 그런 데서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고 사실 그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리하거든요.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뭐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버릴 수 있고 거기서 뭐 차 한 잔도 마실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약적으로 아파트에서 올려서 해서 어떤 분들은 성냥값 같아서 답답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한정된 그런 영토에서 이런 아파트의 신도시 정책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말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무조건 다 1층 단독주택을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삶의 질이라든가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꼭 정말 좋은 거냐고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극도로 압축적인 면이 있고 성냥값 같은 아파트지만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색이 있는 저는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이런 아파트 문화가. 그런데 이런 아파트 신도시 문화가 사실 다른 나라에는 없고 오히려 이런 신도시 문화를 지금 수출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하얀 1층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착 바둑판이 싣고 착착착착 돼 있어가지고 울타리도 나무 울타리도 낮아가지고 헤이 톰 어디 가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비버리즈 같은 것처럼 이웃집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영토가 좁기 때문에 미국이나 가능한 것이 미국은 땅도는 워낙 넓고 인구 수가 적은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정된 토지의 땅에 집약적으로 인구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펼칠 수는 없는 거고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직으로 가야죠. 수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었고 어떻게 보면 신도시 정책도 굉장히 잘한 정책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파트를 성약값이라고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남 상급지부터 꿈틀 입주 임박 입주권 2배 껑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남도 많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금액분들이 많이 빠지면서 가격도 좀 오르는 그런 지금 추세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보금자리 특례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금자리 특례 대출과 강남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금자리 특례 대출은 이제 10억 이하만 대출이 나오는 거 아니 9억까지만 9억만 대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억 대출이 풀린 거고 그래서 9억까지만 대출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런 거는 지금 39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보금자리 특례 대출과는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전에 한번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이게 특례 보금자리 때문에 지금 집값이 잠깐 반등하는 거 아니냐 반등하는 시점인 것 같고 이건 데드캡 바운스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강남도 고가 아파트 30억 대 40억 대 아파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 때문에 지금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이 기사로 인해서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바닥을 작년 연말이라고 아마 작년 연말에 바닥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유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들도 주장하실 수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바닥일 거라고 제가 후레인TV에서도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바닥 찍고 지금 상승 초입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근거를 제시하는 기사들을 제가 가져온 거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갈아타기 준비 중에 최근 상급지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호가로 잡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되게 주관적인 내용이실 수 있는데 상급지가 내가 생각하기 전에 훨씬 많이 올라갔으면 저 같으면 안 잡는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말고 다른 지역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좀 덜 오른 지역을.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내가 살고 싶다. 너무 살고 싶다. 그런데 그리고 이 상급지가 정말 얼마가 올랐을까? 3천이나 5천이냐 1억이냐 2억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충분히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맞는데 또 실거주라고 하면 그렇긴 한데 그게 또 너무 과도하게 올라와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또 좀 생각에 달리해서 좀 다르게 좀 더 오른 지역, 다음에 오를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찾아서 사는 게 더 현실적으로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목적지가 그쪽이었나 보죠. 그런데 이제 거기가 올라오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이밍 놓치셨는데 그러면 조금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오른 축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냥 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지각비를 내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만 사시면 정말 바닥을 잡았을 텐데 제 방송을 보시고 실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못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각비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도 저는 늦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에서 서울 상급지로 점프보다는 경기 등 한두 채 전략을 더 우선적으로 보실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아, 갈아타기냐? 채수 눌리기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작년 연말에 갈아타기 저는 정말 좋은 시점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은 사실 좀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울로 갈아타기를 할 건 조금 이제 내가 지각비를 내더라도 서울로 갈아타기를 할 건지 아니면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고 나는 좀 다른 대안으로 찾아보겠다. 그랬을 때 수도권 쪽으로 좀 더 개수를 늘려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개수를 늘려서 이거를 다 나중에 처분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다. 좀 돌아가는 전략이잖아요. 이런 전략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또 내가 어떤 아파트 살 거냐. 또 어떤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보다는 후자. 그러니까 수도권 개수를 늘려서 갈아타는 전략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고 안정적이고 수익이 좀 높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작년 연말에는 이제 워낙 그 바닥이었다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선급지로 이제 많이 이동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좀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값 오르고 청약 흥행하더니 분양권에 몰리는 돈.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다 얘기했던 거를 다 지금 기사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분양권도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나실 거예요. 건축비나 이런 게 오르기 때문에 기존 분양권이 굉장히 수요가 몰릴 거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나 건축비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기 때문에 아마 분양권으로 관심들이 많이 갈 거고 따라서 분양권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작년 연말부터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현실이 돼서 기사화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분양권 굉장히 시장이 좋고요. 지금 어떤 데는 사실은 작년에 정말 분위기 안 좋았을 때는 마이너스 3천 P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수도권에. 그런데 그렇게 그때 잡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이제 회원분들 중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다 분양가만큼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수익이 그냥 바로 3천만 원 정도 버신 거죠. 분양가로 회복만 했는데. 네. 분양가로 회복만 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잘 사셨고 또 타이밍을 잘 잡아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분양가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저는 더 오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셨다. 그리고 분양권에 앞으로도 돈은 계속해서 몰릴 거다. 이런 추세다. 이런 게 자꾸 트렌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트렌드를 잘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런데 트렌드를 예측하려고 한다고 하면 일단은 바닥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가 뜰 거냐. 어떤 지역이 뜰 거냐. 그다음에 어떻게 부동산이 흘러갈 것인가. 이게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다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사가 늦게 나오네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그렇죠. 제가 이미 다 분양권하고 그다음에 서울 쪽에서 돈이 몰릴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강남권의 특례보금자리 대출 때문에 저가 아파트만 움직이는 대득계 바운스는 아니다. 강남아파트도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 다 드렸던 거고 맞습니다. 분양권에 의해서 분양권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 건축비라든가 자질값 올라서 그다음에 둔촌주공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 돌이켜보면 다 맞거든요, 사실 제 말이. 그러네요.